엄마가 왜 지금 상황이 없어서 차고 이러는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먼저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시는지 그렇게 되기 전에 다시 호흡 부전을 사망하시는 게 덜 있는 게구나 지금 거의 아기라고 생각을 하고 급이 오는 게 나오고 거의 이제 오래 못 사신다는 건 혹시나 안 가네 뭐 올해 넘기냐 추석 넘기냐 뭐 설 넘기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호흡 스페이스가 6개월이라 들었는데 60일이라고 되어 있긴 하고 서울 같은 데는 2주 해주는 데도 있고 3주 해주는 데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돌아가시면 저도 관영 호흡 스페이스를 하되죠